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일자리 쇼크와 관련해 정보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경기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KDI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 경기 인식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지난달과는 경기 인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매달 경제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증가세 약화로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즉, 경기가 하락은 할 텐데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경기 하락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DI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내수 증가세의 약화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 관련 지표는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내수 개선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고용 참사로 불릴 만큼 크게 감소했는데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대비 5천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DI는 정부와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KDI는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 급감에 대해 고령층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구조 조정 때문이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KDI는 급격한 최저임금 민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7월 고용 동향을 두고 논란이 거셌는데 조금 전 지난달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8월 고용 동향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7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1만 명 미달입니다. 최근 고용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참사, 고용 쇼크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데요. 전달 취업자 수 증가폭 5천 명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는데 지난달에도 또 최저치가 갱신된 셈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 호황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7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21조 5천억 원 규모로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190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득세가 51조 5천억 원 더 거쳐 1년 전보다 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7조 7천억 원 많은 42조 5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12조 7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세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